아줌마라 할 일 없냐. 나는 솔로. 정식은 더치페이 논란으로 난리난 인스타 상황으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나는 솔로 1기 정식과 9기 현숙이 데이트 비용 문제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. 현숙은 앞서 인천의 한 횟집에서 데이트 중 돈을 아까워하는 듯한 정식의 반응을 보고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었는데요. 이어 데이트가 눈물 날 정도로 좋았는데 너는 메뉴판 보면서 돈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더라. 네가 가성비 챙기는 친구인지 이게 일이라고 느껴져서 개인 돈 쓰는 게 아까운 건지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지 옥순한테는 그런 게 없었다더라.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라고 말했고. 방송이 끝난 후 한 누리꾼은 정식 인스타그램에 정식님 전에 만났던 승무원 분이랑도 데이트 비용 반반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연애 스타일인 듯 이라고 댓글을 남기자 이를 본 정식은 안 그러는 게 호구들이죠 라고 받아쳤었는데요. 이어 해당 누리꾼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경험 없으신가 보다. 연인에게 돈 조금 더 쓰는 걸 호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이 너무 편협해서 놀랐다 라고 남기자. 정식은 내내 그렇게 퐁퐁하나 물어서 사세요. 파이팅 이라고 과격한 표현을 남기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. 누리꾼이 댓글에 요지도 모르고 퐁퐁거리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더 수준이야 라고 비판하자. 정식은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게 참 한심하다. 아줌마라 할 일 없냐 라는 답글을 다는 등 논쟁을 이어갔습니다. 그 이후 1기 정식은 직접 해명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으며 13기 옥순 9기 현숙 중 최종 커플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